얼른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왔죠! 얼른 오세요! 한 분 들어오셨다. 얼른 오세요! 왜 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놀러가고 있어요. 어디를 놀러 갈까요? 저는 동심의 세계로 가고 싶어요. 나도! 나는 라라랜드! 나 롯데월드! 놀이... 놀이... 놀이동산! 난 한강! 가까이요? 동공지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입니다! 네 저희는 또 뭐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리를 걷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느냐 여기 동심의 세계에요 언니! 네 동심의 세계를 동네 놀이터를 가려고 합니다. 진짜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들 뭐하고 놀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놀이터 안 좋아했어요. 전 지옥 탈출! 저는 정글 좀 그렇게 많이 탔어요. 지탈! 지탈! 맞아 맞아! 지탈 진짜 신이었어요. 그리고 깡장 학교! 하나는 뭐 좋아했죠? 저 숨바꼭질이요. 숨바꼭질? 저 구내 타기요. 그거 뭐지? 경찰과 도둑 그런 거 있죠? 경도 경도 경도! 경도! 저는 모래로 뭐하고 모래성! 모래성 섞기? 그것도 그렇고 이거 이거 거북이 이거 집? 두꺼비집? 두꺼비집? 아 그거 뭐라 그러지? 몰라 그거 뭐했지? 모래성이야! 모래성! 다른 멤버들은 연습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맞아요! 레나 졸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연습실까지 걸어갔어요. 로아랑 레나랑 저랑 걸어갔어요 우리? 아 맞다 맞다.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산책을 하면서 또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옵겠습니다. 우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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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의자가 있네요. 앉아 봅시다. 네 여긴 놀이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하나 그거 생각난다 여러분! 하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이캠에서 발 빠진 거! 아 맞아요! 하이캠에서 미끄럼틀을 탔는데 그때 너무 어두웠죠. 맞아요! 맞아요! 다리를 아니 뭐야 발 발을 어 무거워! 어 무거워! 맞아! 풍덩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맞아요. 얘만 해도! 띠띠 안녕! 가있네! 아! 야 이거 조심해! 아! 안녕! 아! 아! 로아 폭발! 오 마이갓! 여러분 안녕 저 나와요? 네 나와요. 아 근데 가로등 이렇게 우리 오늘 완전 색깔이 달라요. 오! 잘 나온다. 안녕!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는 패딩을 벗어도 되는 날씨였는데 맞아요. 저녁은 패딩을 아직까지 입어야 됩니다. 맞아요. 아기 돼지 3명이 4개 부었어. 롱 패딩 추천! 저희 한번 미끄럼틀 타볼까요? 네! 언니 풍덩 조심하세요! 풍덩 조심하세요! 참새! 쨍쨍! 병아리! 쨍쨍! 병아리 쨍쨍! 돼지! 꿀꿀! 꿀꿀! 지랑이! 꿀꿀꿀꿀! 꿀꿀꿀! 찬새! 짱쨍! 이구아나! 이구이구! 이구구구! 우리! 이구이구! 그러면 저희 미끄럼틀 한번 타러 가시죠. 네. 아 이렇게 산책을 나오니까 좋네요. 2년만에 타봐요. 아 2년만에 타봐요. 저도요? 진짜 오랜만에 타봐요. 저 진짜 옛날에 저기.. 합정.. 없나? 아무튼 망원 월드컵 강의장 앞에 하늘공원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나 나 나 타봐요? 디디야! 디디야! 그렇게.. 미끄럼틀하면서 저렇게 타는 거 아니.. 아! 올라가는데.. 네 강아지가 있어요. 자 한번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몽몽아! 오 귀여워. 아 어떡해! 안녕! 신발! 할머님! 신발 신발! 신발! 우와! 신발 신었어요 여러분! 진짜 귀엽죠? 신바! 신바! 신바 안녕! 신바! 이름이 신바! 이름이 신바래요. 나는 신바를 신었다고 그걸.. 맞습니다. 저도요. 신바야! 여운이 진짜 탑해요! 야 강아지 좀 보여줘! 신바야! 자 브이라이브 출연해! 안녕! 신바야! 얼굴 좀 보여줘! 잘생긴.. 신바드의 모험! 신바드의 모험! 신바드의 모험! 죄송합니다. 신바! 그 애들 만화 못 봐서.. 아! 그 라이언핑! 라이언핑 신바! 너무 이쁘다! 안녕! 신바야 안녕! 신바 실태해! 왜 뒷걸음을 쳐? 신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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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 언니! 발음 맞았다! 안녕! 안녕! 시청자 고맙습니다! 신바 놀 Times 하지만 외면한다 신바야 맛있는 거 먹자 네가 기분 나쁘다면 말 안 걸을수록 이번엔 로아가 시도를 해본다 밥먹을래 과연 관심을 가질지 지켜본다 신바는 밥을 잘 먹나요 신바 뽀뽀를 한번 거부한다 겁먹었어x2 로아도 결국 버림을 받았다 마지막은 얘 하나 하나야 하나야 과연 하나는 하나도 죽여놨다 그렇게 결국 아이들은 강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바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맞아요! 아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 걸고 싶어요 아 정말 신발만 잘 가 저는 밑감 한번 타볼게요 언니 오 참나 참나 정말 언니 살려줘 야 밑감 타는데 올라오면 어떡하냐 올라왔지롱 자 다시 타보자 언니 저 나와주세요 저 밑감 한번 타볼게요 언니 제가 찍어줄게요 너무 귀여워 바쁘신가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지? 그거 맞이에요 라영언니 미끄럼틀 보 자 뛰어내리기 전에 각오 한마디 뛰어내리기 전에 각오 한마디 프린스 대박 부작용 내려왔다 내려왔다 엉덩이 언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아파 아팠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 다 볼래요 속도리를 뒤찰 수 없어 올라갔다 레나 다리를 접고 타 레나 우리 레나 올라갈 레나 올라갈 레나 올라갈 레나 번지 전에 각오 한마디 번지를 왜 이래 번지요? 각오 한마디 언니 다 졸려 사망 아니 우리 걸그룹인데 언니 어 띠띠 띠띠 등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가 있으니까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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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아하 네? 난 자연인이야 아하 띠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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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지만 당황스럽지 심착하게 여기 올까? 아 아 팍 띠띠 미끄럼틀 네 괜찮네요 이하나는 안 타세요?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나요? 언니 저는 이런 거 안 타요 왜요? 우리 댓글도 읽어봐요 댓글 왜냐면 저는 나도 나 읽을 수 있어 네 아이고 이하나는 왜? 저는 타고 싶지만 언니들이 탔으니까 응? 특별한 빨간색을 타볼까요? 한번 이하나도 찍어보겠습니다 나는 빨간색 탈거야 여 하나야 우리 그때 탔던 미끄럼틀 빨간색 아니야? 스포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안 돼요 안 돼 언니 네 안 된대요 자 한번 이하나를 그냥 내려오시면 알아서 띠띠가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내려오 시작 아이고 앉아봐 다리를 쳐봐 슈퍼맨이다 어? 죄송합니다 로아의 표정 로아의 표정 로아의 표정 몇 번 굳었다 무슨 노래 기구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 알파벳 익스프레스 되게 좋아해요 저 진짜 많이 탔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그네다 나 그네 타러 가야지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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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네 잘 타 그네 저도 잘 타요 언니 아 근데 나 여기 많이 타봤는데 여기 엉덩이 아파 그래? 언니 이거 못해요 이거 이하나는 무슨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저요? 롤러코스터요 맞아요 아틀라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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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 빨리 가는 거 맞아요 롯데 세상에 있는 거 그쵸 언니 맞아요 재밌죠 언니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노리기구 잘 타요? 언니 잘 타요? 저희는 잘 타는 편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언니 우리 같이 간 적 있잖아요 옛날에 또 가고 싶네요 아 티저 사진 저희는 핫핫 레더 아 맞아 우리 티저님하고 결정해요 핫핫 레더 맞아요 진짜 다 잘 나왔어요 티저 지금 지금 띠띠는 로아가 꼬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돌리려는 다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언니 예쁘라 굉장히 어지러울 것을 예상하며 우와 또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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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우리 바이킹 바이킹하다 바이킹 바이킹이 말이에요 언니 이거 다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아 이거 걸어 앉혀 근데 이거 못 거는 미끄럼틀이래요 아 이거 못 거는 미끄럼틀 아니에요 아라 우와 계속 돌아가 계속 돌아가 아 꼬였어 아 꽈대기 맞아요 티티 토하는 거 아니에요 티티 조심해 티티 괜찮아요 좀 어려서 둘이 뭐해요 우와 내리세요 이제 바이킹 맞아요 추억이죠 바이킹 바이킹 무서워 저기 할까요 암만 봐도 주민 신고 가기로 합니다 내 나이프세요 이 반했어요 저한테 저녁 메뉴 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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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알았어요 저 메뉴도 추천해달래요 저 메뉴? 저 메뉴요? 오늘 우리 먹은 거 주먹밥 아닌가 우리 오늘 안 먹은 거 참치 정식 도시락 도시락 저 그거 먹었어 도시락 치킨 샐러드 덮밥 이겼나 그거랑 닭강정 닭강정 밥심이지 한국인은 밥심이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여러분 네? 저녁은 네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맞아요 자켓 사진포에서 보여줄래요 저는 저는 올라갔죠 저 사진 플라이 바치지 마 띠띠 플라이 그거 이렇게 찍어도 돼 이 각도였어 이 각도 아니야 시원아 이 각도야 하나 둘 셋 여러분 살랑해요 레나 레나 포즈 해 줄게요 레인 레나 그렇게 레나 포즈 네 오 섹시 hot so hot 흩ượng 회선 오늘 문 오 왜냐하면 케이브 우린 언니 다 볼 수가 없어요. 정작한다. 언니 다 볼 수 없어요. 언니 다 알아요. 언니. 야가 구실래요. 언니 이끌어요. 야가 구실래요. 언니 앵글이 잡히질 않아요. 진짜 잘 탄다. 진정 플라이였어요. 언니. 근데 좀 탑니다. 언니 옛날에 이거 하다가 뛰어내리다가 무릎 까졌어요. 무릎 까졌어요. 언니. 이제 점차 돌아가보죠. 네. 재밌었다. 가죠. 갑시다. 여러분. 프리에스틴의 동심의 세계는 끝났어요. 5분이 끝이야. 왜 힘들었어요? 그 이상으로. 체력이. 체력이 끝난 거 같아.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힘들다. 응. 라이브 통장 fort 현안. 해약 준비 도전α연이. 들어오죠. 지금 와요 아이고 어디로 가 Hello, my name is Diddy Diddy Man 다 나오나요? Diddy Man Diddy Man 여기 무슨 수적금 같은 것도 있었나? 여기야 어, 맞아 어, 수 있어 아, 있나? Hey, where are we now? I really love you, where? Where now? Where, where? 바로 등 아래 서면서 바로 등 여러분, 그럼 도망간 봬요 안녕 오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날씨 좋으면 동심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서 그 장난도 치고 미끄럼플도 하고 다 하셔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블랙스틴이었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 함 해봐 바이 함 해봐요